아 저쪽 다리올수도 있다 다리올수도 트롤하겠지? 못 붙으면 할 거 없어가지고 아 똥컴 누구야? 똥컴 비크민이여 아 탱커 탱커 둘 다 탱커 둘이 똑같은 탱 가라 똑같은 탱 야 포션은 사와야지 야야야야야 다시 가면 못사 포션 잠깐만 아부지 있어 아빠 맞아라 나크당 할 뻔했어 마음으로 피하는 그랩을 피해주겠어 이거 이번판 좀 어? 왠지 아빠를 때려야돼 아 Q가 그거야? 어 Q가 다시야 Q 다 친한거 이거 벽에다 한번 써봐 Q 나랑 같이 연주할래? 너도 연주할 수 있어 니가 벽에다가 다가가게 돼 W가 그 쉴드랑 스턴 거는 걸텐데 한 대 탁 치면 스턴 걸릴꺼 쟤네 애쉬 바퀴야 아부지한테 꺼냈어 아부지한테 꺼냈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하라고 정서야 아 나 느려 가장 폭력이야 야 진짜 이 캐릭터 처음으로 혹시 다리우스 트롤한다 야 너랑 너 야 어울린다 근데 캐릭 힐 다리우스 트롤 아빠 온다 아빠 온다 조심해 아빠 온다 아빠 내가 땡길꺼야 아빠 웃지마 아빠 아빠 내꺼야 아빠 어디가 아부지 끌었어 역시 아빠를 이기는건 엄마뿐이야 말 되는데 뭐는데? 엄마의 힘인가? 맞지 엄마의 힘 엄마한테 잘해라 얘 없다 다리우스 맞아라 오오오 우리 폭킹 좋아 형 안 맞아는데 뭔 소리야? 맞췄어 저 돼지 맞췄어 저 멧돼지 타고 있는 애 내 눈에만 안보이냐? 어어 쟤 피 피없다 쟤 아빠 내가 죽일께 3초만 있다가 2 1 잘가라 아빠 언제 나왔어 아빠 뭐야 아 진짜 아버지 아버지 뭐하시노 아 누워계신데요 어제는 일어서 계셨어요 하하 crypt 에 아부지 아파가지고 못나온다 이제 바로 단위로 자세를 바꾸셔? 아부지 어디갔어 야 여여여여 짜식아 어 어 어 어 아버지 끈다 내가 아버지 끈다 아버지가 나 노린데 오 피 다으리우스 피없다 내가 잘 봐 왜 직샷 잘가라 다리우스 야 목 잡았 30분야? 맥거야! 으어얽! 야오다!! 하지 마 우리 아버지는 약하지? 자리스 자리스 내가 점나 벗었어 자기 쓰러 오케이 자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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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후... 뭐? 아니... 흫흫이 잡자라 어디가!! 야야야야 짜식아! 짜식아! 으어! 흉스네 오허허허허헣 아 이거 내가 가가지고 퉁이네 야 너 어디야 야 근데 너 안죽는다? 만화없다 힐 버진다 오케에 아 나 죽어야지 어딜 숨지고있어 다르에서 어딜 짜식이 역시 소나야 일로와봐 야 너 죽어 거기 있으나 깜놀 아이 형 좀 맞춰봐 아 진짜 못해 아 어 어 아 죽었네 죽었다 맛있다 내꺼야 내꺼야 뭘 끌어 어지도 5명 다 녹였어 오오오오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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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으아악 와 방금 세조안이 쩔었다 얘 뭐야 잘가라 으아악 나살려 나살려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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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라 살았다 왜 산 아 뭐라고 힐 안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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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원 투 트리 아빠 맞는다 잘가라 뭐야 야 제발 누구좀 맞춰봐 하지 말고 힐 힐 내꺼야 미쳤어 뭐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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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다 그거 했으며 진짜 죽기 싫었어 오케이 맞춘거 오오 끌었어 으아악 잘가 파이치스 자 잘가 힐 안써주 파이치스 잘했어 잘주게 치제 나 있었지만 안썼어 나이스 나이스 뭐라고? 나 혼자 내꺼 썼어? 나 이거 좀 적성에 맞는거같애 길이 아 그래? 잘 맞잖아 어 틀러서 적성에 맞는 사람 찾기 힘든데 뭐 잘 맞잖아 도티야? 도티야? 고수야? 도티가 고수야 되게 어려운 저게 잘 맞네 의외인데 자 뭐그러지 이럴 줄 알았어 맞아라 하나 빠잉 안맞는 아니 왜 자꾸 아니 쟤 피한테 빠잉한거야 와 쟤 스턴바 어 복수해줘 나 죽었어 칭찬을 해줘야지 널 죽였으면 짜식마 복수해줘 코탑 아악 호호 살려주세요 엄마 오오 안녕 트리플킬 그리고 힐까지 써서 달려가서 웬일이야 형 오오 죽여 오오 나 갔다 코드라가 앞뒤었는데 얘들아 해 아 아파 야 먹고 아파 바로 잡지라 어 난 죽어 난 죽어 어 어 그리스도 받겠지 나 받거든 뭐 못본척 해준거야 못받잖아 예 어 나 못본척했으니까 너도 한번 본척해라 오케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 오케이 안에 들어있어 어 그러네 여기 들어있네 잘가라 그리고 너도 잘가라 자 야 우리 죽고ц인데? 어 overnight 잘가 자 죽어 오오 아 Unfortunately 확 escre접 여러말 잠들아 힐 줄게 어 저 노골이는 안 줘야지 아 죄송합니다 저 저 저한테 못된 거 배우셨죠? 죄송합니다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간다! 나는 간다! 아우 와우 와우 아 나 지켰어요 머리야 야 근데 제이스 틴 템 뭐가? 나 몰라 야 내가 저만 걷었어 아 진짜 말지 형 그래 마나분에 가? 마나분에 가야지 그 다음은? 저 뭐 사요? 당님 저 2,900원이요 너? 벤시의 장마 나는요 제이스 원딜처럼 가 거의 어 나 3,600원이요 라위 라위 라위? 잘가라 애쉬 봤냐? 오오오오 웬일이야 봤냐? 뭐야 이 정도야 안 됐어 3 3 잘가 오우 안녕 안 갈거야 오오 아 맨날 형만 끌려 오 뭐야 다리우스 녹아? 네가 궁때문에 사거리 넓은 왜 뒤쩔어 지금 쟤 끈다 쟤 끈다 야 진짜 근데 이상해 야 내 아빠가 얼마나 후용한 아빠인지 알겠니? 누나 대신 맞았다 나 대신 얘 왜 이래 나한테 왜 나한테 구원 뚜진 거 있니 너? 어? 쟤가 가만큼은 아빠였는지 알겠어? 알았어 그립다 흐흐흐흐흐 그립다 아버지 어 쟤 또 끈다 끈다 쟤 쟤 뭐하니 쟤 저보다 쟤 얼굴 깠어 대놓고 들어가 아니 예고하고 들어가던데 나 들어가있고 이모 때려주자 함 알았어 때려줄게 여기있다 뭐야 어 저한테 보호도 끌려 형은? 아니 너무 무한하게 들어가길래 내가 쟀어 오케이 암흥 발동 다시 발동 저자식이? 그렇지 오케이 더블 킬 죽으면 엄청나지겠다 딜 잘가라 아이씨 오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이 살아만이 돼서 흐흐흐흐 여기서 싸 얘들아 빼! 얘들아 왜 나 죽을려고 다시 우리 야! 너 우리 괜히 와서 죽는다 오오 좀 더 콤보는 알지 원래 짠다네 뭐야 미쳤나봐 한방 한방 형 한방 형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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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4,400원이다 모상 흐흐흐 잡았음 뭐야 얘 뭐하냐 너 인마 그래 빠진거 봤다 뭐야 여기 여기 들어가있어 야 뭐야 나와 와 트위치 짱쎄 지금 우리집이야 얘 쩔어 야 트위치 근데 비콘이랑 이미지가 비슷하다 쥐 쥐? 아냐아냐 쥐로 봤던거니? 오오오 뭐야 내가 쥐야? 뭐야 얘 뭐니? 네 우와 딜 봐 너 일로와 우와 이 자식아 인마 트리플은 줄 수 없어 트리플은 줄 수 없어 아 이게 안맞다니 트리플은 줄 수 없어 3 2 1 짱 빠르군 안맞았어 이런 아 트리플 먹었어야 되는데 깜빡 안돼 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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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로와나 잠깐만 친구 나왔다 아 친구와 하핫 누나 한의조 어악 으아아 뭐 이명가 날라져 잘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행운에 아무데 휴받아라 벌가든지 뭐야 얘 얘 나만 노려요 다리우스 목표는 다리우스 집가네 가지마! 어차피 가도 회박 안되잖아 일로와 다리우스 일로와 목표는 누구? 목표는 누구? 바로바로 다리우스 병 내가 막아줬어 희생정신 투철하네 나 걸려 나 걸려 야 쟤한텐 안 끌려 형이 제일 많이 끌린걸로 기억하는데 목표는 누구? 얘 나만 아니! 다리우스 막아줬어 봐 희생정신 어? 저런거 배우라고 어? 우린 그런거 몰라 어 잠자리 넥서스한테 지금 야 근데 왜이렇게 간접이야 넥서스는 너 아이템 짠단해서 그래 너 엄청 단단하잖아 탱커에 탱커 이랬어 어어 어어 아? 아? 다이야부하냐? 아니 다론즈 진짜 나 안해 끝으로 머리에 맞을줄 어 저 내꺼야 내꺼가 저 아저씨 내꺼야 잠자리 어어 어어 아 저 다 품질 아잇 잘온다 잠재 짠단한거 봐 야왜 3명이 날 때려 잠재야 궁궁궁궁 이거 궁궁궁 너 궁 있어 궁어 궁 어디간거야 이거 한방 한방 빅크빈 저 2천원 있어요 얘 도야 아야 끝났어 자 빅게임 빅크빈 그걸로 바꿔 원딜 허드라우스 펜타? 설마? 펜타펜 접자 이거 이거 녹화 쓰지마 이거 다 맛있게 식사했어 지금 이거 녹화 쓰지마 탁이야 이거 아 안돼 은 딴딴하네 우리의 펜타 아 펜타 꿀잼 오랜만에 해였다 펜타 한번도 안해본거 아니야? 아니야 짱많이 해봤지 그래 힐안줌 뭐야? 아 죄송합니다 이걸 못끈해 그때 빅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아빠였어 어? 아버지 생각난다 혼자 막 독싯하시고 들어가 들어가 그냥 앞장서 아주 앞장서 너 그냥 너 안죽어 절대 안죽어 너 당기면 쟤네들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계속 가 너 당기면 계속 가 그냥 끊임없이 가 그냥 밀어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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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앞으로 가 계속 밀어붙여 그냥 담뜨리보고 도망가 담뜨리보고 다 도망가 담뜨리보고 다 도망가 어 아 나 때리러와 얘가 얘 뜯어봐 저 탱커 가면은 사람들이 너 당기면 지는거야 야 봤냐? 서블킬? 오오오 못봤어 황유 황유 아 뭐야 쏟아라 너무 쉬운데 이거?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나 이름 뭐야 노틸러스가 캐리했다 승리 됐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